자전거는 다른거 없이 시를 정리하고요 아무것도 쓰니까 그냥 불가운데요 안녕하세요. 타려고 간대요? 탔을까요? 그만가요? 3명이요. 네? 3명이요. 혼자 탔을까요? 수동이 2만원이요? 네. 왜이렇게 재밌어요? 엄청 비싸요. 몇 분이에요 시간이? 30분이요? 15분 타고 반대가 안됩니다. 네? 짧게 타고. 15분만 타고. 아니요. 만원? 15분 타고. 30분 타는 체력으로 반대가. 네. 감사합니다. 아 이게 혼자 타니까 균형이 안맞네. 아니 왜. 1인용 5레벨 안맞는거야. 엉덩이로 이거. 핸들 엉덩이로 조절하고. 어 그거 좋은 방법인데. 오케이. 되는것 같다 이거. 아 이거. 이게 진짜. 원래 정장되네. 이거 약간. 저 같지 않냐. F1 같지 않냐. 페라리 팀이다. 페라리 팀. 전속력. 최대로. 가자. 으아악. 으아악. 아이씨. 길 힘들어. 개잎들어. 흫. 야 안나가 이거. 아휴. 뒤로. 뒤로. 야 이거. 몇분 지났냐. 15분 다 지나가겠는데 이거. 아니 이거. 아니 왜 이게. 좋았는데 왜. 안틀어져. 으아악. 흐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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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바 안가 이거. 아니 개같은. 안가잖아 이거. 이렇게. 아악. 아 박는다. 돌아가. 흐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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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악. 백 백 백 백. 흐아악. 흐윽. 흐윽. 아유. 이거 안틀어. 안틀어져. 아유. 안틀어지마 이거. 아유. 가자. 흐윽. 흐위. 빨리 가둬봐도 왜 또 그쪽으로 가? 제발 나 집에 갈래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안가져요. 으아악. 살려주세요. 이제 이제 10m밖에 안 남았어.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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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잠시만 좀 틀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힘드세요? 네. 정말 힘드네요. 우와. 감사합니다. 어우 다리야. 으아악. 으아악. 한글자막 by 한효정